군촌 오야봉하고 탔어 예전에 내가 부리던 애가 여기를 잡고 있네 대신 여긴 세관 애들한테 따로 떼줄 필요가 없지 군촌말고 다른 대환도 없으시잖아요 직접 여기 한번 내려오셔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?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장돌이네 일 받지 마 알았지? 난 누군지 알지? 나랑 덕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 들었지? 괜히 물 꽂아줬다가 우리가 먹히면은? 아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겄다 야 작전 대기! 자 동작 그만 세관입니다 전부 만세 음 안녕하쌍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좀 없나?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좀 없나?